안녕하세요. 보컬밸런스 보컬 강좌입니다. 흔들리지 말아라. 오늘은 발성의 핵심 포인트 4가지 꼭 한번 봐보세요라는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발성에 대한 다양한 이론,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최대한 간단하면서도 핵심적인 부분들을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레슨할 때는 이 4가지, 오늘 말씀드릴 4가지를 가지고 한 가지, 한 가지씩 나눠서 세부적으로 물론 레슨을 하지만 한 가지, 한 가지씩에 대한 그 개념이 큼직큼직한 이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먼저 여러분들께 이해를 시켜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알아두면 정말 좋은 간단한 이론들이니까요. 여러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0번은요. 나에게 필요한 이론은 득이 된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여러분들 참 강좌를 본다는 것 자체가 실질적인 레슨을 받거나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보고 이론적으로 터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공부한다거나 아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이론들이 존재하고 틀린 이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다루는 것들 중에도 틀린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나에게 필요한 이론은 득이 됩니다. 여러분. 음악은 음학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악을 잘하려면 음악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나에게 필요한 이론은 득이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아주 간단한,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 그러니까 간단한 거 한번 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을 한다는 가정하에 연습을 한다는 가정하에 아시겠죠. 1번 발성의 핵심 사여소입니다. 발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소리를 내는 것이 여러분 결국에 노래를 잘한다는 거는 이 네 가지를 잘하는 게 노래를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노래를 잘하는 거 아니고 정정하겠습니다. 발성을 잘하는 거. 발성을 잘하는 거라면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발성을 잘하는 거는.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해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피치 조절입니다. 아, 그리고 이 강좌는요. 제가 예전에 올렸던 나는 무슨 연습을 해야 하는가 라는 강좌가 따로 있어요. 그 강좌랑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지만 좀 더 간단하면서도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려고 준비한 강좌입니다. 그 강좌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끝날 때 제가 여기 위에 클릭하면 볼 수 있게끔 띄워놓겠습니다. 그래서 발성의 핵심 사효소 첫 번째는 피치 조절입니다. 피치 조절이란 건 무슨 말이냐면 이론적으로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성대의 길이를 조절하고 접촉을 조절하고 물론 이거랑 같은 얘기지만 합쳐진 얘기인데 길이와 접촉을 조절해가지고 얇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고음을 할 땐 얇은 소리가 필요하고요. 좌음을 할 땐 두꺼운 소리가 필요합니다. 이 피치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고음 가성은 낼 줄 아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두성 강한 두성 소리를 못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그거는 두성을 내면 너무 좋겠지만 일단은 가성으로라도 고음을 낼 수 있으면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내가 이 음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피치 조절에 대한 연습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요. 제가 여기다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 강좌에 있는 것들 중에 성대 스트레칭 강좌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성을 활용한 연습이라는 강좌가 있고요. 가성 하행 연습 강좌가 있고요. 부드러운 주문 연습 강좌 같은 게 있고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피치를 조절하는 거에 대한 근데 성대 스트레칭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직접적인 강좌인데 피치를 조절한다는 거는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저음 이렇게 음정을 내가 처음부터 고음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 기본적인. 그래서 굉장히 이건 되게 중요하면서도 고음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가장 직접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얇은 소리를 생성해내려면 내가 성대를 확 늘려서 얇은 접촉을 만들어야 되니까 얇은 소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피치 조절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접촉 조절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피치 조절 당연히 중요하지만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접촉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어떤 강좌들이 있냐면요. 성대 접촉 관련된 강좌면 다입니다. 성대 접촉 2, 3, 5 단계 뭐 단계 강좌 성대 접촉 강화 강좌 성대 접촉 개념 이해 강좌 뭐 성대 접촉 욱사운드 등등등등등 유튜브에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유튜브에 어떻게 하시냐면요. 보컬 밸런스 띄고 성대 접촉 이렇게만 검색하시면 성대 접촉에 관련된 강좌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 접촉을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드러운 접촉을 할 수도 있고 센 접촉을 이렇게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아 이렇게 강하게 해야 될 수도 있고 아 이렇게 벌리면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두 개 다 잘해야 되거든요. 두 개 다 잘하면 좋죠. 꼭 다 잘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둘 다 잘하면 좋잖아요. 둘 다 잘하면은 다양한 거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음색을 조절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리고 피치에도 관련이 있고 우리가 되게 많이들 생각하는 톤 음색이라는 것에도 엄청나게 관련이 있는 게 바로 이 접촉입니다. 성대 접촉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절하는 것 아주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접촉이 약한 사람들은 접촉을 강하게 해줄 필요가 있고 접촉이 너무 과한 사람들은 접촉을 좀 더 풀어주고 다양하게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야겠죠. 그것들이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줍니다. 성대 접촉 2, 3, 5단계 강좌 이런 거 보시면 대표적으로 나와 있어요. 유튜브에 보컬밸런스 성대 접촉 치시면 성대 접촉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보세요. 세 번째 공간 조절입니다. 공간 조절이라 하면 뭐냐면 저의 강좌들 중에 후두에 관련된 강좌 그 다음에 목렬기 목렬기 강좌가 있어요. 후두 관련된 강좌 역시 유튜브에 보컬밸런스 띄고 후두 이렇게 치시면 후두 관련된 강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후두란 것은 무엇이냐 이 강좌를 보컬밸런스 강좌로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후두입니다. 얘가 후두인데요. 여자분들도 손으로 만지면 있습니다. 이 뼈가 후두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후두 위치를 내리고 올리고 그 다음에 목렬기를 목을 넓히고 좁히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명이라고 하잖아요. 소리를 울리게 해주는 공간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제가 극단적인 예시를 들었을 때 자이언티라는 가수의 목소리를 조금 흉내내본다면 어 어 양화 대교 이렇게 하면 뭐냐면 제가 안을 좁힌 거거든요. 되게 성대도 좁히고 공간도 좁혀서 목소리를 이렇게 좁게 만들었어요. 아 이렇게 그럼 되게 답답하듯 좁은 느낌이 나죠. 아 근데 이거를 열어주면 아 이렇게 목이 열린 그런 소리가 나거든요. 열린 소리와 좁게 한 거에 대한 그거는 뭐냐면 물론 성대 접촉에 관련이 있지만 공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리의 느낌이 되게 달라져요. 그 다음에 후드를 높여서 말하는 거랑 후드를 내려서 말하는 것 자체도 공간적인 느낌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소리의 그 깊이와 공명적 느낌이 되게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후드 위치 조절하는 거랑 공간을 좀 더 열고 좀 더 좁히고 하는 것들에 엄청나게 많은 음색을 낼 수가 있어요. 제가 유튜브의 그 강자들 중에 영상들 중에 성대모사하는 그런 영상을 찍은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성대모사를 그래도 조금 하거든요. 조금 하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그거를 보시면 좋겠고 그런 성대모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것들이 성대 접촉 조절하는 거랑 이 공간을 조절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극단적인 예시로 극단적인이란 말을 제가 자주 쓰네요. 간단한 예시로 박효신님 흉내낼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잖아요. 더원님 흉내낼 때 어느 날 그대를 만나서 이게 뭔가 하면서 공간을 열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이언트라든지 뭔가 좀 R&B 쪽 가수분들이나 소리를 일부러 좀 좁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또 매력일 수 있으니까 그런 소리를 또 쓸 때는 공간을 좁게 해서 아 이렇게 또 좁은 목소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공간 조절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다양한 훈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호흡 조절입니다. 이것도 역시 유튜브에 고아밸런스 호흡이라고 치시면 호흡 관련 강좌들이 많이 나옵니다. 호흡 조절이라는 건 결국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복식 호흡이란 것에 대한 강좌인데요. 이게 글씨가 짤렸네요. 발견했어요. 그래서 보컬 밸런스 호흡 치시면 복식 호흡에 관련된 그런 강좌들 호흡에 관련된 강좌들이 많이 나옵니다. 노래할 때 호흡 적용하는 방법 발성할 때 노래할 때 호흡 적용하는 방법이라든지 호흡 압력에 대한 그런 강좌라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호흡을 조절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호흡을 세게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살살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되게 여러 가지가 존재하겠죠. 호흡을 무조건 세게만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복식 호흡을 엄청 잘한다고 그것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채팅창에 10cm 보컬 분 물어보신 거죠? 성도가 가늘게 나는 건가요? 성도가 가늘게는 아니고요. 목소리가 좀 얇은 느낌이 나죠? 그분은 이제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생각했을 때 피치 조절 목소리는 얇은 편이고 접촉은 되게 잘하시는 편이고 공간은 약간 좁게 쓰시는 느낌이 있어요. 막 이렇게 열고 막 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사랑은 이렇게 뭔가 아 아 이렇게 좀 약간 좁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 느낌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런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어떤 형태가 되는지 그거를 한번 생각 천천히 생각해보면서 이해해보면 됩니다. 소리는 얇고 접촉은 잘했고 공간은 살짝 좁게 호흡은 잘 쓰시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나는 무슨 연습을 해야 하는가 제가 이런 거를 저는 이제 레슨 오는 모든 레슨생들에게 처음 시간에 이걸 다 얘기합니다. 이 내게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먼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네 가지가 왜 필요하냐면 내 소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합니다. 내 소리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피치 조절 잘 하나? 내가 접촉 조절을 얼마나 잘 하나? 상대접촉 2, 3, 5단계 강좌에 보면 제가 5단계로 나눠서 소리를 하 하 아 아 해가지고 나눠놓은 게 있어요. 이거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시켜보면 비슷하게는 따라하지만 잘 못하는 사람들 접촉 잘 조절 못하는 거죠. 복식 호흡 시켜봤을 때 안 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복식 호흡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역시나 후두내리기나 목렬기 같은 거 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피치 조절 역시나 고음 같은 거 우우우우우 이렇게 해가지고 허우우우 이렇게 고음까지 가성으로 슉 올라가는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등등으로 이런 능력들에 대해서 내 자신의 능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개념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간단하면서도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간단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핵심 포인트들만 짚은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 가수들이나 내가 궁금한 사람의 소리를 생각해볼 때도 이런 거를 빗대어서 생각해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성악톤은 접촉은 세게 공간을 넓게 쓰면 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대접촉은 잘하고 공간을 넓게 활용해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악은 공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공명. 공명이라 하면 공간을 넓게 쓰는 것이 공명이죠. 목을 연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죠. 예를 들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동해물과 백 이런 식으로 공간을 확장시키고 접촉을 하면 아 이렇게 하면서 공명이 생겨요. 그런 공명적 느낌들이 더 확장이 됩니다. 공간 확장 공명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성대접촉을 잘하면서 공간을 확장해주면서 적절하게 소리를 내주시면 그런 느낌이 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아까 했던 얘기 이어서 하자면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판단하거나 정확하게 이해를 하거나 분석하거나 할 때 그 다음에 내가 내 소리를 이해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 수준을 생각할 때 그리고 내가 무슨 연습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중에 부족한 것들을 해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소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좀 심플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하는 건데요. 여러분 질문들 중에 막 그런 거 있어요. 스크래치 같은 소리 같은 거 어떻게 나는 거냐? 그거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접촉을 접촉을 조절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제가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지만 뭐 예를 들면 이런 소리 있잖아요. 이렇게 나는 이 소리 같은 거는 여기 목에 힘을 이렇게 딱 줘서 성대 접촉을 목 관관을 좁힌 다음에 이 두 가지 가지고 하는 거네요. 공간을 좁혀서 이렇게 확 긁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호흡을 확 보내는 그런 건데 이건 뭐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죠. 여기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이 안쪽에 힘이 생기고 되게 다양한 감각들이 생겨서 되게 다른 여러 가지 소리들을 낼 수 있게 돼요. 아 아 이런 소리들도 아 이상한 소리나잖아요. 이것도 제가 아 이렇게 낼 수 있는 걸 아 이렇게 일부러 좀 살짝 이렇게 불규칙하게 이렇게 만들면 되거든요. 이런 소리들이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락적인 뭐 그로울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등 그런 것들도 역시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해가지고 만드는 소리예요. 제가 좀 큼직한 부분들을 놓긴 했는데 연습해가지고 하는 게 되게 어렵긴 하죠. 근데 이제 큼직큼직하게 보면 이런 개념들에 의해서 소리들은 나눠진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발성의 핵심 포인트 네 가지였어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이론들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발성에 대한 어떤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보컬빌런스 카페에 오셔서 카페에다가 질문해 주시면 더 자세하게 답변을 해드리고요. 소리 피드백 같은 것도 역시나 카페에다 피드백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최대한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방송 때 와서 해주시면 더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이나 또 뭔가 그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하기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강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